Q. 뭐야 뭐야? TJ에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보컬 모시겠습니다. 희재형 미안해요. 저 잠깐 좀 할게요. 희재의 존재는 인터뷰하고 바로 소스로 가시면 될 것 같고. 어 일경 씨. 어 뭐야 뭐야 뭐야. 너 여기 왜 있냐? 저 편입됐어요. 너 여기 리더 2명이야 그럼? 네. 스카우트 됐어요. 그럼 춤은 버리는 거야 뭐야? 아니지 아니지. 이따 봐요. 사랑해요. 왜 있냐고 얘는. 쟤 근육문 왜 여기 있어 근육문. 아 저 다가오고. 아니 춤추다가 왜 여기 있어? 아 저 가성 그 백업 하러 왔어요. 가성 셔틀 하고 있어요? 가성 셔틀. 기가 막혀요 우리. 이 노래에 그런 걸 한다고? 그래서 여기 추가된 거야? R&B로 만들. 이거 R&B로 만들라고. 아 그거 어떻게 한번 들려주세요. 맛보기로 조금 들려볼 수 없어요? 한번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 먼저. 아 뭐야. 자신 없으신가 봐요? 자신 없으신가 봐요? 유후 유후.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끄고 틀 거야. 끄고 틀 거야. 날 너무 잘 알고 있군. 아 분위기 좋긴 하네. 목이 부서져버릴 것 같아. 죽을 맛이. 목이 갈라 그래. 다 갔어 지금. 가성을 많이 쓰니까. 가성을 계속 쓰니까. 포함한다고. 노래가 생겨. 이거는 지금 램 3시간째 들어가고 있어. 우리 지금 노래만 10시간 이상인 거야. 10시간? 10시간 동안 성대가 버티는 것도 신기한데요. 우리 아침부터 계속 노래했으니까. 목 풀고 노래하고. 아침부터 목도 안 풀려가지고. 이러니까 보컬팀 하는 거예요. 10시간 노래 불러도 성대가 싹 가자. 강철 성대를 갖기 위해서 저희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. 근데. 잘 돼가요? 아니 아까 지나가면서 보는데 화음이 더 뭔가 풍성해졌던데. 화음 정리하고 있어. 아아아아아아아. 실시간을 거질러. 거질러. 나 돌아가. 아아아아아아. 내 안에 마음을 더 대혜났난 곳으로. 빛으려. 빛으려. 길어리라도. 길어도. 자유로워. 다 이상 널 그아버는. 어둠에 눈 감지. 으아아아아디. 나의 사랑 보컬 멤버 추가해서 올래? 오실래요? 옷만 벗으면 금방이에요 저 일단 센터가 없어서 아 그래? 아까 센터 있잖아 네 투표해서 넘겼어요 우리 일경이 형은 그거 없어도 센터야 그럼 그러지마 더비참해줘 하지마 형 사랑해 다들 어디 갔어? 자고싶어요 나 쉬다 나하고 싶으면 쉬다 나와 좀 이따 2시에 또 나와요? 좀 이따 2시에 또 나와요? 난 나와서 할 건데 너 자 아니 나는 내가 내일 틀리기 싫어서 개인이에요? 개인으로 하려면 하는 거지 나는 나와서 할 거야 내일 틀리기 싫어 내일 컨디션 안 좋을 거 같으면 자는 게 저는 휴식을 취하면 안 틀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휴식을 취하면 안 틀리기 때문이라고 그냥 다 이렇게 여러분 혼자 다 찍죠? 거짓말이 생기네 진짜 몇 시지? 근데? 예 난 진흥을 구경하러 왔다 진흥을 구경하러 왔다 진흥을 구경하러 왔다 진흥을 구경하러 왔다 진흥이 어두운게 진흥이hl 부럽다 부럽다 오 주운 형 한 번 더 한 번 더 든든하다 보기만 해도 든든해 국밥 같은 남자야 세상에 안 죽나봐 외계인이야 에이 아 노래도 너무 좋아서 오 터 나는 거 봐 아 와 외계인이야 아 저렇게 뭐야 유산소로 하는데 근육이 안 빠지지 그대로 있지 그만큼 운동을 하자 같이 운동하자는 말 절대 끊지 말아야겠다 무섭다 1,400번까지 우리 그 진우 씨의 표정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건 어떨까?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오! 불리는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, 2, 1 드디어 미친 거야? 사람 소리 들려가지고 사람 있나 했는데 사람이 없네. 아 다행이다. 나는 미친 줄 알았잖아. 한 번 더 깨끗을 안내해. 1, 2, 3 3, 4, 2, 2 3, 2, 1 2, 1 4, 2,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